그렇지 나이트 매지션의 딱히 숨겨지 않은 효과 졌는디 한상마족 한번 해볼까요 키메라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이 아저씨를 갈았구나 갈만하지 잠깐 놀자고 넣는다고 미쳤나 그래 요즘 만들득도 없고 드로우 이게 오늘 막 시작하지 않았나? 오늘 게시했을건데 뭐였지? 얘 서치인가? 아.. 느낌상 포용인데 꼬라지가 또 느낌상 포벨인데 멈추는거 보니까 어 아니야? 이게 아니었다고? 한상이 좋았네 크멜라 크멜라 라젤 마포맥스 포용 야 콘필드 코와틀 저거좀 막아봐 콘필드 코와틀 저거좀 막아봐 3 파오 1 2 marketplace 1 3 3 2 3 2 2 2 3 3 3 와 야 잘 버렸다 저거 분명 랜덤일건데 블랙홀 군돌라 이익수 키네라 나와라 매지션 이쁘네요 매지션 제왕을 맞이하라 제왕을 맞이하라 천배야 배틀이하는 싸움을 시작하자 아직 지명자있다 그리고 이 친구 아마 효과가 저거일건데 아 왜이렇게 엎먹이고싶지? 왜이렇게 엎먹이고싶지? 해봐 아직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트매지션에 딱히 숨겨지지 않은 효과 이쪽으로와봐 나이트매지션에 딱히 숨겨지지 않은 효과다 라이트닝 이거 초흥합이거든 니가 궁금해할거 같아서 보여줄게 파오야 키네라 그렇지 내가 생각은 생각만 했거든요 이 아저씨정도면 충분히 카운터 칠수 있을 것 같다고 진짜 되네 카운터 칠것 같다면 생각했는데 진짜되네 카운터 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되네 감사합니다.